신비아파트는 오직 눈버스에서만 구독 꼭 눌러 누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가은아 괜찮은 거야? 얘들아 예언은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여섯 개의 예언을 모두 막는다고 해도 숨겨져 있던 최후의 예언 하나 때문에 세상을 멸망하고 말 거야 최후의 예언이라미 그게 뭔데? 신비아 우릴 일단 아파트로 데려다줘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응 알았어 예언은 석판이잖아? 가은아 최후의 예언을 막기 위해선 오피키언을 막아야 해 오피키언 하지만 녀석을 어떻게 막겠다는 거지? 알기스도 조사해봤지만 오피키언이 있는 곳은 찾을 수 없었어 오피키언은 차원의 틈 속에 숨어 있어 그곳으로 가는 문은 바로 그곳으로 가는 문은 바로 징! 우아ビ 우아 occu 다들 무사한 거지? 근데 얘들아, 이 소리는 뭐지? 저게 바로 예언의 실행자, 오피키온?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 뭐라고? 저건 평범한 귀신도 악기도 아니야. 저건 그냥 거대한 기계일 뿐이야. 최후의 예언을 실행한다. 제발.